안녕하세요 미미입니다 박보건 선배님의 지목을 받아 2023 아이스버켓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이고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루게릭 요양병원에 건립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루게릭 요양병원이 건립되는 그날까지 많은 관심과 꾸준한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게릭 환우분들과 가정뽑들게 때도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저도 늘 마음 깊이 진심으로 꾸준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사 하는 세 분은요 알리 선배님, 위너 진우 선배님, 그리고 래퍼 이형지씨입니다 그럼 아이스버켓 챌린지 도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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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